이준석 진기안을 허지부지하게 처리하게 되면 이양희 씨 자신도 이제 도매값으로 다 넘어갈 수 있겠죠 오명을 남기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한 점 부끄름이 없는 그런 결정을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희 씨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한기호 사무총장 철원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기호 사무총장의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내부에 아주 내놓고 조직적으로 소위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런 패거리 가운데 3인방이 이준석과 하태경과 그 다음에 한기호입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공개화되는 부분들을 아주 방해하는 그런 3인방이 바로 준석과 태경과 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인님의 말씀은 참 정확하시네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 간단함을 밝혀내는 것이 정의요 공정과 상식입니다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네요 간단합니다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선거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간단하면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고가 정리되어 있고 사고가 맑은 사람들은 매사를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정리할 수 있으면 그러면 문제도 해결이 빠르죠 여러분 한기호 사무총장은 어떻게 윤리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 오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의원의 그런 페북을 방문을 해보니까 14시간 전에 골목대장 놀이하는 이준석의 장단을 맞춰준 한기호 총장은 한때 자기의 어깨 위에 빛났던 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통상 장성 출신들이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면 일반인 출신에 비해 조금은 다른 면이 있죠 그런데 한기호 사무총장은 그렇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조세일보가 단독으로 상당히 상시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윤리비원회의 김철근 소명요구서 무마 의혹 사건 조세일보가 상당히 심청치재를 해가지고 한기호 사무총장이 어떻게 이번 사건에 연류가 됐는가 그리고 이번에 윤리비원회의 입장문 발표가 왜 나왔는가 그 중심에 바로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국민의힘의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삼성장성 출신이자 철원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기호 의원이나 한기호 사무총장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독 보도 내용의 핵심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게 되면 이번에 이양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으로부터 왜 강력한 경고성 입장문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준석의 징계 여부가 어떤 식으로 판가름 날지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기호 윤리위원회의 김철근 소명요구서 무마 의혹 윤리위원회 당 기조국을 통해서 김철근에게 6월 15일까지 7억 각서를 써준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 답변하다 국민의힘의 당 기조국이 전달하려던 소명요구서를 한기호가 문개했다 그러니까 기조국은 이준석 측에게 소명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가 그것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해버렸다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기호는 윤리위원회를 도와주는 실무진이 제 부하라서 개입은 못해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기호는 또 당윤리위원장을 비난합니다 국내에 없으면서 15일까지 제출하라는 이 양이 정말 웃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놓고 자기를 사무총장으로 만들어준 그런 이준석에게 보온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를 뚫듯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 멤버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지난 6월 1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이 실무직원을 통해 중간에서 무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대전 L피부가에 대해 지난 1월 10일 자로 작성했다고 인정한 7억 원 투자각서와 관련한 소명 요구서를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소면으로 보낼 것을 당 기조국에 지시했지만 해당 서면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윤리위원회 실무진이 내 부하인 것은 맞다 면서도 개입설은 부인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6월 16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원회가 김철근 정무시장에게 15일까지 소명설 제출을 받으라고 정확히 지시했다 윤리위원회를 지원하는 당 기조국은 이란 내용을 담은 서면을 김철근 정무실장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한기호 사무총장이 문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소명 자료를 김철근 정무실장은 안 냈고 나는 윤리위원회로부터 그런 걸 받지 못했다 나는 몰랐다는 식이라면서 윤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기조국과 사무총장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여러분 이제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윤리위원회의 소위 위원장 이양희 씨가 당 정무실장인 김철근 씨에게 이준석과 관련 성사업납과 관련해서 7억 원 각서를 써준 것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럼 기조국이 그것을 이준석 측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바로 기조국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기호 사무총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서 그것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의 아주 최측근인 그런 김철근 실장은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리위원회를 도와주고 있는 실무진이 제 부하인 것은 맞다 그 사람들이 제게 이런 게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는 한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개입을 못하게 돼 있다 윤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고 사무총장은 관계가 없다면서 개입서를 부인했다 또한 한기호 사무총장은 해외 출장 중인 이왕희 윤리위원장이 6월 15일까지 소명서 제출 요구한 점도 문제 삼으며 이왕희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는 6월 15일이란 것도 웃긴다 이왕희 위원장 본인은 국내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거 내라 저거 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이왕희 위원장이 출국 전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지난 2일로 잡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한 것은 출국 이후의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왕희 위원장이 왜 이걸 이렇게 열려 사는지 예약을 못하겠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난리를 치며 4월 25일에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려고 했다 선거를 앞둔 4월에 그 난리를 치면 우리 당에는 무조건 손해다 사실 우리 당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이준석 대표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왕희 위원장이 연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그런 행설 수술 정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왕희가 어떻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이준석이 2013년에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건품 수술과 성상납에 관련되었는가라는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사실 문제잖아요 사실 사실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실인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냥 가세연의 의혹 제기가 그냥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 명예훼손을 걸어가지고 강용석 씨하고 김세희 씨가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면 그러면 당연히 이준석 씨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이야기죠 이왕희 씨가 출국 전에 출국하고 있는 사이에 이걸 제출하라 저걸 제출하라 그걸 한기구 사무총장이 왜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확하게 소명을 받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7억 각서를 왜 써줬냐 아무 일도 뜬금없는 뭡니까 이준석의 최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왜 대전까지 내려가서 7억 각서를 써줬냐 이야기예요 왜 써줬냐 이야기죠 찔리는 게 있으니까 써줬을 거 아닙니까 꿀리는 게 있으니까 써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죠 그러면 김철근 정무실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여기에서 그야말로 최측근으로 일하면서 이준석이 난국을 헤쳐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김철근 소위 정무실장 어디 국회의원을 사위로 총선해서 지난번에 나왔을 겁니다 이 양반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없는 사실이면 모르겠지만 있는 사실을 감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본인이 광주 방송에 나가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이 이번에 크게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 내용인데요 김철근, 이준석 당대표 정무실장은 성상납의 의전을 담당했던 장이사를 만나서 칠억각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작성한 게 맞다는 겁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현장에서 각서를 의전을 담당했던 인도했던 사람이죠 현장까지 장이사라는 분인데 장이사라는 분에게 칠억각서를 써준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준석하고 관련이 없고 투자 유치 목적일 뿐이다 세상의 국민들 바보 천치로 알지 않는 한 칠억 여러분들 그걸 왜 거기에 투자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김철근 정무실장은 지난 6월 13일 KBS 라디오 백운기의 시사일번지에 출연해서 성상납 의전 담당자였음을 주장하는 장모 이사를 만난 사실과 대전 L피부가에 대해 칠억 투자각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인들을 투자자로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였을 뿐이고 이준석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준석 대표의 특보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게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엄중한 대통령 선거기간에 가세연 같은 방송 내용을 정규방송에 언론이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더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일어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나겠습니까 별짓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명확한데 부정성 걸 한 것이고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일반인 볼 때는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데 그걸 가려야 되니까 칠흑각서를 써주고 칠흑각서를 왜 써줬는가 사람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칠흑각서를 왜 써줬는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왕이 국민의힘의 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오늘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사안이 아주 엄중한 경고성 그런 발언으로 보이고 더 이상 국민의힘의 한기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군의 세력들이 당윤리위원회 그런 진행과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신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의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